얼마나 물에 담궈야 하나요? 남은 수정토는 어떡하죠? 귀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? 수정토 사용설명서 작은 크기의 수정토는 보통 4-5시간 물에 불려놓으면 충분해요 전봇사이즈 큰 수정토는 놀이하기 하루전에 물에 푹 잠기게 해서 담궈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! 이틀 이상 물에 담궈두면 잘 부스러지니까 참고해주세요 놀이 후 부서진 수정토는 휴지통에 버려주시고 남은 수정토는 모아서 물에 한번 헹궈주신 후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 놀이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해주세요 큰 수정토는 하루전에 물에 넣어두기 작은 수정토는 5시간 불리기 놀이하고 남은건 물에 헹궈 냉장보관하기 부서진 수정토는 말려서 휴지통에 버리기 어렵지 않죠?